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감으로 내말랐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.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.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의 보혈 때문임을 믿습니다.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.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환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드릴 나라와 대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 다시 한번 죽임당하신 어린 양 다시 한번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환원 모든 족속과 환원 모든 족속과 환원 모든 족속과 환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멘 아멘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다스리리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 땅 sesleri 윈 Tai 죽임당한 지 어린 양 어 tomatoes 그래서 Amerika 가를 인py 우리 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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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여 주시옵소서, 내가 듣겠습니다. 듣게여 주시옵소서, 내가 가지고 기도합니다. 주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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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여!